포롱인더스트리 제조 부문의 기능직 승진자 교육과정인 KMLC 과정이 10월 10일 구미 위켄드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포롱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KMLC 과정은 그룹 핵심 가치, 직급별 피로역량, 상생동체 문화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행이라는 주제를 활용한 그룹 핵심 가치 모듈은 교육생이 여행단이 되어 전세계 주요 지역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를 알아가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강사의 직급별 피로역량에 대한 맞춤형 강의, 상생동체 선언 원년으로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특강 등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알아가면서 제가 하는 업무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총 17차수 564명이 참여하게 될 KMLC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포롱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